레디! 파이팅! 코! 와우! 라인을 늘 위해 기주하는 터보! 정말 빠릅니다! 반면에 희생하게 커브를 돌고 있는 블랙 하울링! 하지만 섬도는 터보! 이거거든! 예상했던 대로야! 커브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블랙 하울링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라고! 좋아, 이 레이스는 내가 이겼어! 내 블랙 하울링엔 말이야! 에너지 응축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거든! 코너를 돌 때 생기는 원심력을 에너지로 응축해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게 하지! 가라! 블랙 하울링! 아, 아니! 말도 안 돼! 하아악! 승부를 돌아서 성공! 하아악! 하아악! 어... 누가 더 빨랐어? 모르겠어! 과연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? 여러분,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! 두 초이카 동시에 꼬리! 이렇게 해서 첫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! 자!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는 클래싱입니다! 레디! 파이팅! 컷! 천우커는 또 에너지 어쩌고 하는 시스템을 쓰겠지? 코너를 돌 때 에너지를 모았다가 단숨에 빠른 속도로 치고 올 거야! 좋아! 그렇다면 난 직선에서 거리를 확 좁혀주겠어! 힘내 신아! 파이팅! 더 빨리! 블랙 하울링! 이 코너를 돌고 나면 바로 오르막길이야! 좋아! 거기서 승부다! 어서 피해! 치매야! 한방 치고 날려버려! 블랙 하울링! 만에 하나라도 그 녀석한테 또 졌단 봐! 레이스 같은 거 두 번 다시 못 할 줄 알아! 뭐라고? 너 같은 녀석이 우리 천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다니는 거! 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! 안 돼! 오! 뭐야! 그렇지! 오! 이것은 적절인가! 아니면 기막힌 우연인가! 밖으로 튕겨나갔던 블랙 하울링! 코스 위로 떨어지면 레이스는 계속됩니다! 스톤먼! 속도를 더 내! 지금이다! 블랙 하울링! 스톤먼이 속도를 못 내는 코너를 노리는 거다! 안 돼! 블랙 하울링 끝내버려! 블랙 하아악! 으아악! 스톤먼! 약전! 약전입니다! 두 번째 레이스는 처누코 선수의 승리! 히히! 히히히! 자, 마지막 경기는 바로 오픈 레이스! 저희 스튜디오 옥상에 아주아주 특별한 서킷을 마련했답니다! 파이팅! 컷! 드디어 마지막 레이스가 시작되었고 이 레이스에서 이긴 사람이 이 대결의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있지 오호 상igt sini! 오마이갓! 지가 오잖아! 치아 아무튼 모들 對! 펭 lonely 이럴수가!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런가요? 두 대 모두 미끄러졌습니다! 자, 그럼! 미끄러진 곳에서부터 레이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! 메리! 화이트! 컷! 헉, 손으로 하나하나 판 것 치곤 타이어 성능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럼! 내 정성이 한 땀 한 땀 들어갔는데! 좋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! 더 이상 숨겨둔 카드도 없을 테니! 어, 그건 그래. 비장의 무기였던 레인 타이어는 빛을 못 봤어. 하지만! 우리한텐 아직 바람이 있지! 이걸로 승부는 결정난 것 같은데! 아직 멀었어! 좋아, 지금이다! 바람을 탄 거야, 스톤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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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날려버려! 블랙타울렉! 아, 스톱목! 코어링! 체르크 센스, 멋진 승리입니다!